20 행운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최대 체력이 조금 올랐네요 피격시 방어를 씹었습니다 모든 적이 독을 구애받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만화 재생을 0.4만큼 없습니다 야 이거 안돼 큰일난다 사프란 솔로는 저거지 더블 리프트 전에 했던거 같은 공격 두번 발수하는거 상점 주인도 잡고 할까 상점 주인도 잡고 상점 주인도 잡고 상점 주인도 잡고 야 왜 둘다 맞냐 소울푸드인데 그냥 죽일 걸 그랬나 가시가본 잼을 지전할 때 방어막을 얻습니다 나이로스텔 나이로스텔 라그데로크에서 요구 그냥 바이러스펠이나 쓰자 라그데로크에서 요구 라그데로크에서 요구 라그데로크에서 요구 방어막을 베고 싶었습니다 소모 라그데로크에서 요구 2단을 얻습니다. 업그레이드 같은 거 150을 회복합니다. 2번 공격합니다. 플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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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삼성 주인 잡으라고? 못 잡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플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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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우빨 플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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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 치우 떴는데 하필 이상한거 떴네 큼 탈파게는 좀 진짜 안 먹고 싶네요 다 살리는 엔딩이 더 쉬운 엔딩이지 저거 회복 안 주던 거에서 200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인트를 죽여서 아 이거 떴는데 라그나를 구치웠다 미움도 소중하게 파괴된 타이라나 등 만나질 수는 없습니다 만화 재생은 지금 딱히 필요가 없는데 플로우면 방어 돌을 얻습니다 내가 플로우일 수가 있나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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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이건 뭐였죠? 미음도 소중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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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성 행운상자 뚱뚱딴바딴 이제 쿤하이에 앵커 없는데 근데 저거 넣었어도 상관없었겠다 3D 프린터 셔플을 뜰 방어 막으러 씁니다 이중시전 이중시전 공격 적중시 화염을 남깁니다 그냥 둘 다 걸을까? 근데 화염 남기는 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화염이 깍치는 게 내 필드에 있는 거 붙었을 때 내 필드에 내 필드에 화염 남는 게 좀 깍칠 것 같아 그냥 걸고 그냥 걸고 그냥 걸고 그냥 걸고 다음 업그레이드 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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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도 소중하게 고마워요 20의 추가피 소보치요 내 영웅이세요 어 집중 주문력을 얻습니다 야 네 이제 아야 소모교툴기 푸른 혈액 안 돼 가지마 인체를 못죽일 뻔했네 서리가 부여될때마다 느려지게 합니다 이거지 다크로 진행하면 저거요 그럼요 만화재생은 없습니다 셔플할때 피해를 줍니다 지금 만화재생 슬프도 본들 지금 만화재생 슬프도 본들 힐 힐 상점가서 체력좀 빼고 오고 힐 받는게 이긴가 힐 야 인텔을 죽여야 돼 압사 백킬 소보 치운데 터렛이네 터렛 내가 만들고 내가 부숴도 되긴 할텐데 터렛 아쉬 타임플로우 터렛 터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행운을 얻습니다. 아닌가 행운.. 행운 얻을 필요는 딱히 없나? 레바 주물력 4와 취약을 얻습니다. 취약을 구받고 업그레이더를 얻습니다. 두번 공격합니다. 유리대포도 주워가자. 두번 공격합니다. 두번 공격합니다. ITH 두번 공격합니다. 피해 2배 및 소모 소모치움 과연 피해가 방어를 줄입니다 앗 뜨거 뜨거 앗 아이씨 마실건데 다 부수는구만 아이씨 마실건데 아이씨 마실건데 아이씨 마실건데 아이씨 마실건데 아이씨 타임슬로우 스킬은 좋은데 너무 연출이 부담스럽네 소모치움 소모치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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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대 체력 많이 올렸다 아gen 아 에 아 어 아 아 아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피해를 입으면 방어막을 이어습니다. 흠.. 포르테의 마나 감소 찍자 꼭 감사 인사하는데 죽여야 될까 두 분들 시선을 떼어내 방어박을 산 만큼 없습니다 와 피 깎이는 거구나 피 내놓고 꺼져 테러블 색 맞았어 테러블 색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아! 아니! 어어 적색! 쓰윽 이러면 엔딩이름이 뭐지? 저거 엔딩 크레딧 포탑 세워놓으면 좀 펴 달란가? 에덴으로 도달함 음... 그래서 해금은 됐나요? 네 안됐어